안녕하세요. 예보안 김승범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북도와 강원도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흐리고 비가 온 후 오후 늦게 대부분 그치겠고 그 밖의 지방은 오후에 점차 개개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후 낮에 서해안 지방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안전 운영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남해 동부해상에서 북동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지상예상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으므로 경상남북도와 강원도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흐리고 비가 온 후 오후 늦게 대부분 비가 그치겠습니다. 한편 그 밖의 지방은 흐린 후 오후에 점차 계겠으나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북도 지방은 한때 비가 조금은 후 오후에 계겠습니다. 특히 동풍이 강하게 유입되는 경상남북도 해안지방에는 시간당 10mm 내외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린 곳이 있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해안과 남해안지방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너울과 함께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해안가 낚시객이나 관광객들은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남해 동부해상과 동해상에는 내일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후 낮에 서해안지방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아침에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